자, 물체의 빠르기예요. 물체의 빠르기. 단단하게 한번 보죠.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정확한 위치를 말하려면 일단은 기준점을 정해야 돼요. 하나를 기준점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점으로부터 물체가 있는 장소의 그지 방향과 거리로 나타날 거예요. 기준점을 정하는 방법. 대화하는 사람이 모두 알아야 되겠죠? 나만 알아. 그리고 나만 그렇게 불러. 이러면 안 되겠지, 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거예요. 기준점은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겠죠.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동서남북 할 거예요. 거리는 cm나 m나 km로 할 거예요. 그죠? 그림을 보고 내거리 중앙을, 이게 내거리죠. 그죠? 내거리 중앙을 기준점으로 할 거예요. 여러 건물의 위치를 말해볼 거예요. 민지네 집. 민지네 집 어디 있니? 여기 있다. 민지네 집의 위. 빨간 점으로 되어 있죠. 그죠? 내거리 중앙이 기준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동서남북 이쪽이 서쪽이죠. 그죠? 맞아요? 서쪽으로 160m죠? 여기가 여기죠. 그죠? 맞아요? 160m. 그 다음에 위로도 올라가야 돼요. 댕댕댕댕. 대충 여기 같아요. 그죠? 북쪽으로 50이니까 40m. 그죠? 맞아요. 도서관. 도서관 볼까요? 도서관. 여기 있어요.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으로 댕댕댕댕댕. 여기 한 칸인 것 같아요. 160m. 그죠? 북쪽으로 댕댕댕댕댕댕.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죠? 80m. 그죠? 북쪽으로 80m. 위치해 있어요. 수영장. 어디 있어? 민지네 집 밑에 무채국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다른 집도 없고 그냥 백화점도 있는데 민지네 집 하나밖에 없어요. 편의, 편의 시설은 이렇게 많은데 민지네 집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아까 부잣집이죠. 그렇지. 부잣집이에요. 민지네 집 옆에 바로 저녁 수영장이 있어요. 그죠. 백화점만 해요. 그죠? 짱인데? 자, 수영장은 내거리 중앙으로부터 서쪽으로 180m. 그 다음에 밑으로 남쪽으로 20m 위치해 있어요. 신문사는 뭐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민지네 집을 찾아갈 때 기준점이 없다면 어떻게 돼?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찾기 힘들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방법, 운동하는 물체 찾기. 10시 5분 0초에 찍은 거고 10시 5분 1초. 1초 후의 모습이네. 그치? 이네들은 똑같고요. 똑같고요. 이 유모차가 이만큼 움직였어. 그치? 유모차가 움직이고. 이 새끼 겁나 빨리 가네. 지금 이 여자애보다 훨씬 빠르지? 순간적으로 이만큼 움직였지? 그치? 여자애는 얼만큼? 이만큼 움직였는데 거의 유모차랑 비슷한 거리를 움직였는데 그치? 1초 동안 움직인 물체는 유모차랑 유모차 미는 아줌마랑 달리는 남자랑 파란 옷 입어내. 그 다음에 이거 여자야? 여자애. 1초 동안 움직이지 않은 거 나무 그대로, 벤치 그대로,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 그대로 손 씻는 남자애, 손 씻는 여자애. 구름을 막 쓰셔야 해요. 어? 예리한데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지 마라. 알았지? 그치?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거기서 왜 구름을 생각했을까? 물체 운동 나타내기. 내거리 중앙을 기준점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버스는 20초 동안 내거리 중앙으로부터 서쪽으로 80. 버스가 여기 있다가 이리로 갔어. 20초 뒤에. 그쵸? 내거리 중앙으로부터 서쪽으로 80. 남쪽으로 이걸, 이걸 쟨 거야? 여기가 중앙이니까 여기가 10m니까 여기가 반이니까 5m라는 거야? 실제로 좀 쟨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그래도 쟤세요. 알았죠? 요즘은 컴퓨터로 쟤죠. 자, 거기로부터 동쪽으로 여기가 중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180m, 그리고 남쪽으로 5m겠죠? 운동에서. 버스의 처음 위치인 버스 정류장 앞을 기준점으로 정하면 여기 순대가 버스 정류장이라면 그치? 여기가? 그치? 동쪽으로 얼마큼? 80 더하기 180이 되겠죠? 맞아요? 동쪽으로 80 더하기 180. 260m 운동을 했어요. 그쵸? 기준점이 버스 정류장이라면. 그쵸?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방법은 물체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하고 위치 변화를 말해야 돼요. 위치 변화. 그쵸? 위치 변화. 이것처럼 20초 동안 어디로? 있다시만큼. 그쵸? 위치 변화. 그쵸? 그렇게 보고요. 보조단에 있는 것 조금 읽어주고. 보자. 풍... 아, 초등학교. 예제가 너무 많아. 재미없어. 풍선 자동차 경주하기. 만드는 방법. 7cm 길이로 자른 빨대 도막 2개를 우드록판의 한쪽 면에 8cm 간격으로 나란히 붙입니다. 보자. 1, 2번은 뭔데 있어? 오, 멋진데? 보자? 보자, 그림이 나와있었는데. 보자, 그림이 나와있었는데. 보자, 그림이. 보자, 그림이. 보자, 그림이. 보자, 그림이. 보자, 그림을 통과시킨 다음 바퀴측의 다른 쪽 끝에도 바퀴를 끼워. 주둥이를 가위로 잘라낸 다음에 고무풍선 입구에 주름 빨대를 끼우고 셀로판 테이프로 바람이 새지 않도록 붙여. 고무... 밑에 있었네. 고무풍선을 붙인 주름 빨대를 우드록판 윗면에 붙이고 완성해요. 탔터... 이거 딱 터면은 휙 간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보후 CD가 달라있죠. 에이. 터지는 뱀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nadzie이 없어. 글씨가 토? 이거 뭐야? 장소, 장소는 뭐고? 과학에서 사용하는 장소는 뭐고 이건 과학 용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알았죠? 물체가 있는 곳이나 물체가 찾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걸 장소라고 그래요. 물체의 이름이나 지명을 사용할 거예요. 알았죠? 지명, 물체의 이름. 위치. 공간의 특정한 기준점으로부터의 방향과 그죠? 직선거리로 설명되는 공간의 한 점이에요. 공간의 한 점. 아까 뭐 이런 점처럼. 그죠? 맞아요? 네. 여기 위치예요. 대충 이렇게 한 점으로 안 하고 여기도 우체국이고 여기도 우체국이고 여기도 우체국 이러면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를 한 점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운동하는 물체. 걷고 있는 사람, 날고 있는 비둘기. 날고 있는 비둘기 보니까 아까 학원 차 올 때 차길을 막고 있던 날아가지 않는 비둘기가 생각하고 나네요. 떨어지는 낙엽, 축구하는 아이, 달리고 있는 자동차, 날고 있는 비행기. 아, 진짜 읽기도 싫으네요. 그죠? 운동.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은 주로 몸을 튼튼하게 해요. 건강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들을 운동이라고 해요. 엄마나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운동. 그렇지만 과학에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것을 말해요. 자, 풉시다.